다이소가 아주 장난이 아니야 완전 핫템이잖아요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한 스킨케어 제품 있다고? 커버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 모질 언짢은 브러쉬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이걸로 더 그릴 자신이 없어 랭킹에 올라와 있는 크림 치크 중에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쫀쫀하고 이거 미쳤다 가방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들 제이미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 엠버서더로서 왕창 사서 또 준비해왔거든요 다이소가 아주 장난이 아니야 모두들 그 행복한 가격으로 브랜드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하는 다이소 올영 대악마가 되길 바라면서 레츠고 먼저 스킨케어템들부터 제가 왕창 가지고 와봤는데 박터지 선생님이랑 다이소가 이렇게 콜라보 하셔서 나왔습니다 래빗포어 토너 일회 사용만으로 가로 모공을 즉각적으로 개선해준다는 지성분들이 혹할만한 그런 모공개선 토너입니다 울퉁불퉁 모공결 어디감? 매일 쌓이는 피지 각질 매끈하게 정돈하는 토너라고 적혀져 있는데 용기가 이게 너무 좋다고 느꼈어요 화장솜에 묻히기도 너무 쉽고 나같은 덤벙덤벙의 이들이 떨어뜨리면 깨지지가 않을 용기?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에 맞추느라 용기도 좀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가격을 낮추고 용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꿀인데 이게 아무래도 보습효과보다는 피부결 정돈 그리고 각질 정돈에 포커스를 맞춘 토너라가지고 엄청 산뜻한데 살짝의 쿨링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쿨링감은 닥토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화장솜에 듬뿍 묻히고 흡토, 팩토로 이렇게 해줬을 때 훨씬 잘 느껴집니다 얼굴에 열감이 좀 올랐을 때 싹 내려주는 정도의 그 정도의 쿨링감이고 흡수되고 나서 좀 느껴지는 그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성분도 착해 민감한 지복합성 피부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요 토너라고 여름에 진짜 개꿀템일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것도 닥터지에서 나온 포어패드 모공패드예요 밀착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단무지 던질 때만큼의 타격감을 느껴줄 수 있는 이 밀착 패드가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에센스가 굉장히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르륵 흐르는 거 보이시죠? 또 한쪽에는 거즈 패드가 들어가 있어 피부결 정리해지고 요철 정리해줄 수 있고 모공을 관리해줄 수 있는 이 거즈 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둘 다 너무 사용감이 산뜻하고 시원해서 여름에 수정 화장템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리고 다이소에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한 스킨케어 제품 있다고? JM 솔루션 B5 히아 앰플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했다고 딱 표기가 있거든요? 인증 마크를 받는 게 되게 까다롭대요 우리나라에서 보다도 더 까다롭대 그러니까 얘가 성분이 그만큼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거지 히알루론산이 막 마구마구 들어가 있는 앰플이다 보니까 그 성분 특유의 쫀쫀한 점도가 느껴지는 흐르는 제형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화장실 방향 제형인가 이거? 향에 조금 민감하신 그런 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향이 되게 인공적인 향이 납니다 뭐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히알루론산 다 쫀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수분 앰플이라고 하고 좀 산뜻한 편인데 흡수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 지성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건성분들도 뭐 무난히 쓰실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악건성이다? 이러면 솔직히 좀 비추하고 지복합성분들이나 수부지 분들은 진짜 만족하실 수도 있는 앰플일 것 같아요 마무리감이 진짜 산뜻하거든요 끈적임이라고 전혀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느낀 점은 얘 하나로 내 피부에 모든 보습감을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 크림 같은 건 꼭 발라줘야지 보습력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크림은 바로 이 드롭비의 물오름 크림인데요 화잘먹 크림이라는 후기가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정말 무난한 끈적이지도 않고 적절하게 유수분이 뭉쳐있는 무난한 수분 크림 제형이에요 쫀쫀한 감이 없지 않아 느껴지는 아주 부드럽게 발리는 수분 크림입니다 물을 잘 먹은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는데 수딩 크림처럼 가볍게 발린다고 하기에는 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제형이거든요 화장 전에 바르기는 진짜 베스트 아무래도 그만큼 무난하다 보니까 너무 극지성이신 분들이나 진짜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불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크림입니다 제가 항상 다이소 아이템에서 추천했었던 이 비프루브 리얼 캐롯 크림이 있어요 확실한 제형감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 막상 발랐을 때 느껴지는 제형감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바르고 있는 게 비프루브 캐롯 크림인데 얘가 조금 더 유분감이 느껴집니다 뭔가 건성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면 비프루브 캐롯 크림을 추천하겠지만 여름이다 보니까 이 더샘 물오름 크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다이소의 화잘먹 크림이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해볼게요 대신 오늘 보여드린 이 더샘 물오름 크림은 화장 전에 이렇게 밀면서 바르면 막 화장이 밀릴 것 같고 좀 최대한 얘도 소량씩 이렇게 발라가지고 흡수시키면서 발라주시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잘먹 수분 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킨케어 끝냈고 바로 베이스 들어가 보실 건데 비비로 유명하신 우리 셀퓨저시 선생님들이 다이소로 오셨어 대박 신상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소 더마블로 비비 선크림 그리고 다이소 더마블로 톤업 선크림 셀퓨저시 선크림 솔직히 올령에서 세일한다고 해도 그게 굿밤 몇 그릇? 솔직히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셀퓨저시 아이템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놓쳐요? 일단 맑은 핑크빛 톤업으로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톤업 선크림이라는데 SPF 50 플러스에 PA++++ 정도입니다 옅은 핑크빛 컬러를 띄고 있는 톤업 선크림이에요 쫀쫀하고 막 이런 리치한 제형이 아니고 수분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더라고요 사실 톤업 효과는 막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분감이 좀 느껴지는 제형이라서 건성분들이 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감이 막 그렇게 뛰어나게 촉촉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한 거 조금 부러워하는 편이라 잘 모르겠어요 톤업 효과가 아무래도 지금 보시기에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뭐야 나 톤업 한 거니? 톤업의 목적을 가지고 이걸 구매하신다면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는 좋게 말씀드리자면 남성분들 고런 분들이 그냥 막 바르시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 셀퓨전시에서 본래 나오고 있는 톤업 선크림보다는 수분감이 느껴지는 톤업 선크림이에요 다이소에서 베이스 전에 바를 톤업 선크림을 찾고 있다?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하다 싶습니다 더마블록 비비 선크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뭐 비비 선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묵직한 그런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피부결을 예쁘게 보정하면서 싹 얼굴을 더 예쁘게 밝혀줄 것 같은 느낌? 여기다가 한번 짜서 볼게요 커버가 이 정도? 비비크림을 생각하고 선크림을 사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녀공장 톤업 선크림 생각나는 정도? 넘버즈인 톤업 선크림 아시죠? 고런 정도의 톤업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붉은기만 살짝 가려주는 정도? 근데 제일 좋은 점은 얘가 컬러감이 되게 예쁘네요 맑은 상아빛 컬러예요 딱 정석 21호 분들은 굉장히 화사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쁜 톤업 베이지 색깔이고 모공 커버력은 1도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얘가 다이소 완전 핫템이잖아요 드롭빛 컬러즈 커버픽 파운데이션 1호 클리어 베이지랑 2호 내추럴 베이지 아쉬운 점은 너무 컬러가 극단적이다 옐로우 끼가 너무 돌아서 풀톤 23호, 24호는 어떡해? 얘는 그래도 컬러감이 괜찮은데 21호 피부톤보다 밝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이거 바르면 얼굴 변피 걸린 사람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일단 발림성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막상 얼굴에 바르니까 내 톤에 맞춰서 좀 화사하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느낌보다는 맑게 표현되는 쿠션 정도를 바르는 느낌이에요 물을 안 먹인 똥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성분들이나 수부지 분들이 물 먹인 똥펀지로 얘를 블렌딩 해준다면 커버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 안정감 있는 그런 밀착력은 아닌 것 같고요 모공 사이사이에 살짝 뭉쳤거든요 이 부분이랑 이런 부분 살짝 모공 부각이 어느 정도 있는 파운데이션? 사실 저는 이 파운데이션보다는 태그 쿠션을 조금 더 추천해드릴게요 왜냐면 얘가 더 안정감 있게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발리고 마지막 마무리 피부 표현이 얘가 더 이쁩니다 다음! 드롭비에서 나온 제품에선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커버핏 컨실러 펜슬 트러블 자국이나 여드름들을 이렇게 싹 다 가려줄 수 있거든요 사실 더샘에서 나온 아주 괜찮은 컨실러 펜슬이 있어요 근데 걔는 맨날 이렇게 깎아서 써야 돼 근데 얘는 이거 봐 돌려서 쓰면 되잖아 더샘 컨실러 펜슬이 픽싱력이 더 좋은데 얘는 아무래도 부드럽게 발리다 보니까 화장 초보분들이나 그리고 건성분들 그리고 그냥 저같이 마구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커버하고 싶은 요런 분들한테는 요 컨실러 펜슬이 제격이더라고 커버력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입술 라인 교정할 때도 좋고 애교살에도 탁 칙칙한 부분 있죠 요거 진짜 추천합니다 무조건사 입큰 퍼스널 퍼퓸 파우더 팩 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커버력이 좀 느껴지는 파우더 팩트고요 제가 좀 꿀조합을 발견했어요 요 필리밀리 삼각 퍼프 있어요 올령템이에요 이건 쏘리 여기다 이렇게 묻혀서 좀 덜어낸 다음에 싹 눌러주면 요렇게 커버가 따락 되거든요 모공이랑 요철이랑 나비존 같은데 유분 많이 올라오는 데 있죠 요런 데 탁 터치해주시면 효과 장난 아니죠 꼭 같이 써주세요 지성분들 태그에 파우더 브러쉬를 사봤는데 5천원 짜리거든요 솔직히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 모질 파악 좀 해봐야 돼 이거 모질 테스트 해봤는데 모질 질 좋게 나온 브러쉬랑 비교하면 칫솔 같은 느낌이야 뭐 파우더 할 때 괜찮은데요 이게 뭐냐면 색감이 티가 안 나니까 근데 브러쉬가 조금 따갑네 모공 사이사이에 다 촘촘히 들어오는 거란 입큰 요거는 약간 커버력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도 해주시면 붉은기 커버에 좋습니다 수정 화장할 때도 너무 괜찮아 자 이번에는 다이소 쉐딩 이렇게 두 가지 쉐이드가 나와있고 요쪽 컬러는 쿨톤 분들이 코에 해주기 너무 괜찮고요 요기 컬러는 턱 쉐딩 해주기 좋은데 사실 좀 웜합니다 쿨하다기보단 태그 비건 노즈 쉐딩 브러쉬랑 함께 써볼 거예요 털이 훨씬 부드러운데? 작은 코들이 사용하기엔 되게 클 것 같아 근데 요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쉐딩 장인 투쿨에서 나온 만큼 쉐딩이 기깔나게 뽑힌 템이긴 해 근데 살짝의 가루날림이 있습니다 자꾸 코에서 맥해한 그래도 컬러감은 너무 잘 뽑혀서 나는 계속 사겠어 지속력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요 브러쉬랑 되게 궁합은 잘 맞는다 왔다시만한 브러쉬로 턱 쉐딩 한번 해보자고 살짝 뭉친다 턱에 이거 브러쉬가 조금 언짢은 브러쉬야 브러쉬 바꾸니까 뭉치지 않네 쉐딩 색깔은 너무 좋습니다 1호 색상 웜 색상도 써봤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만 제가 썼을 때는 좀 많이 노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요즘 트렌드는 또 웜 쉐딩이 살짝 뉴트럴해야지 이쁘다 그래서 그렇게 컬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걔는 좀 살짝 노랗더라고요 색조 들어가 보도록 하자구 아이섀도우 이번에 이렇게 쫙 나왔죠 컬러감 자체로만 본다면 되게 뽀용하게 여름 봄 시즌에 맞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웜톤 분들 컬러는 2호 3호 피치 블렌딩이랑 카라멜 글레이즈 특히나 이 카라멜 컬러도 너무 느랑느랑 부릭부릭 촌스럽게 안 나오고 잘 뽑혔고요 이 피치 블렌딩 컬러도 되게 살구살구하니 사랑스러운 컬러로 잘 뽑혔더라고요 쿨톤 분들 컬러는 1호 핑크 셀렉션이랑 4호 프렌치 모브 특히나 여름 라이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컬러고 이게 제일 잘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컬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이지 모브 컬러거든요 살짝 탁기가 도는 베이지 컬러예요 쌍꺼풀 라인에 바르면서 위로 올라갈게요 예전 로라메르시의 진저 아세요? 되게 살구하니 어떻게 보면 베이지하니 되게 뽀용하게 올라오는 그 베이지 섀도우 그런 느낌이 날 정도의 뽀샤시한 베이지 컬러거든요 컬러감이 탁하지 않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베이스 컬러가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 이 컬러가 이제 정석 모브 컬러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막 탁하지도 않은 좀 뽀용한 모브 컬러예요 라이트한 모브 컬러를 조금 더 안쪽에 음영감으로 이렇게 싹 넣어줄게요 이 팔레트 자체가 가격만 생각했을 때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 특히나 학생분들, 젠지 세대 친구들은 이 팔레트 너무 잘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너무 웬만한 다이소 매장에서 품절대란 일어나고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게 문제지만 빨리빨리 재입고 좀 해주세요 찐 추첩 텐 나옵니다 다이소 애교살 펜슬, 음영 펜슬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음영 펜슬들 너무 많지만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컬러가 이렇게 탁하지도 않고 너무 진한 쉐딩 컬러도 아니고요 사용감이 너무 부드러워 애교살의 음영 라인 잡을 때 너무 쉽게 쫙 잘 발리고 오버립 닫을 때 있죠 끼임 없이 너무 잘 발리는 펜슬입니다 진짜 제 파우치템이에요 애교살 싹 잡아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림자를 싹 만들어주거든요 아무튼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같이 나온 애교살 볼륨 라이너가 있어요 이쪽에는 더샘, 드롭비 컨실러 펜슬 사용했잖아요 반대쪽에는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얘가 조금 더 애교살에 쓰기에는 적합할 수도 있어 왜냐면 컬러가 이렇게 조금 더 라이트해서 이렇게 애교살을 빡 살려줍니다 이거 두 개 조합, 단돈 4,000원 이어서 이 컬러, 삼각존에 조금 더 깊이 싹 들어오고 눈가 뽀용함을 위해서 핑크 셀렉션에 있는 이 컬러를 좀 사용해볼게요 눈 위쪽을 싹 밝혀줘야 돼, 눈두덩이 쪽을 뽀용하게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구매하시면 연출할 수 있는 메이크업의 영역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펜슬 아이라이너 태그 거랑 트윙클 팝 아이라이너 펜슬이 있죠? 둘 다 워터프루프 펜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픽싱되고 나서 뭐가 더 잘 지워지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야? 너무 잘 지워져서 너무 라이벌이지만 솔직히 좀 더 얄쌍하게 빠진 건 태그 쪽이에요 그래서 점막에 그리고 눈꼬리에 샥 그려주기는 태그 아이라이너가 조금 더 그리기 수월할 것 같아서 컬러감은 잘 빠졌어요 요즘 트렌디한 컬러, 애쉬 컬러 싹 섞어서 좀 음영감처럼 표현할 수 있는 너무 막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느낌의 은은하면서 눈매를 딱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컬러고요 이게 태그 아이라이너가 쉐입 덕분에 눈꼬리를 이렇게 싹 뺄 수 있어 나는 다이소에서 더 강력한 지속력을 가진 아이라이너를 찾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붓펜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그게 근데 후기가 너무 괜찮아 강력한 피싱력을 자랑하는 아이라이너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그거 한번 추천을 싹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섀도우로 돌아와서 애쉬한 밀크코코아 컬러예요 음영감이 진하게 넣어지진 않습니다 맑은 음영을 넣어줄 수 있는 정도의 컬러고 트윙클팝 아이스틱 핑크샤 스커트 컬러 한번 꺼내보도록 할 건데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던 제품인데 컬러감은 진짜 예뻐 은은한 골드펄이 살짝 섞여서 막 그렇게 쿨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웜하지도 않고 되게 밝게 느껴지는 뽀용한 핑크? 근데 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지속력입니다 지속력은 아쉬운 애교살 스틱인데 싹 발라주면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잘 올라와 한 시간마다 애교살을 체크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펄 사용해서 애교살 위쪽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고정력도 높여주고 펄감을 조금 더 살려야 될 것 같아 이게 펄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 화이트 오팔 펄에 핑크감이 살짝 화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펄인데 아무튼 이거 펄은 진짜 잘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서 왔는데요 눈화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본셉 슈퍼 픽싱 아이브로우 타투 브로우예요 그레이 브라운이랑 내추럴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발리는 느낌이 좀 무서워요 나 또 짱구 눈썹 돼서 일단 손에 힘을 빼요 이게 그 상세 페이지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나와 있거든요 첫 터치가 좀 발색이 확 진하게 되니까 좀 덜어서 쓰셔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쓰리 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이제까지 써봤던 이런 형태의 타투 브로우 치고는 제일 자연스럽게 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나름 그려졌죠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그냥 본인이 쓰는 브로우 펜슬 같은 걸로 좀 정돈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지금 이걸로 더 그릴 자신이 없어 눈썹 그리고 와서 한번 워터프루프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워터프루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티슈로 빡빡 자국은 살짝 남았거든요 좀 착색이 있네 그래도 유명한 치크 아이템 손앤박 아티스프레드 컬러 밤 피오니 컬러랑 선셋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요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우리 미우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한 크림 치크입니다 쫀쫀하게 올라가고 아주 그냥 속광처럼 잘 표현되는 크림 치크라서 샤넬의 헬시 핑크랑 컬러가 너무 유사해가지고 너무 유명해졌죠 헬시 핑크가 조금 더 채도감이 있는 느낌이죠 손앤박이 조금 더 맑게 펴발라지는 느낌이고 헬시 핑크는 볼에 올렸을 때 투명한 감이 조금 덜해 조금 더 찐득찐득한 제형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요 샤넬 리벤 치크보다는 얘가 조금 더 투명하게 올라와서 그 투명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추천합니다 피오니 컬러 발라볼게요 너무 플럼하지도 않고 너무 라이트해서 너무 뽀용한 느낌도 아니야 좀 적당히 채도 있게 잘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굳이 올형템이랑 비교하기 미안하지만 랭킹에 올라와 있는 크림 치크 중에 그 어뮤즈 치크 있잖아요 색감을 되게 좋아해서 저번에 겟레디에서도 썼었는데 제형감으로만 따지면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쫀쫀하고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꽃분홍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맑게 발리는 제형입니다 여기다 제가 꿀조합을 발견했는데 태그 무드블러쉬 빔 페어모브 얘가 하이라이터 퀄리티도 괜찮고 모브 컬러가 굉장히 뽀용하고 예쁘게 나와요 크림 치크 발라준 볼 중앙 위주로 얘를 싹 발라주시면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컬러감이 잡히면서 뽀용해지거든요 여기랑 느낌이 좀 다르죠 굉장히 라이트한 모브 컬러라 진짜 뽀용하게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특히나 라이트 톤 분들이 사용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크림 치크 올리고 지속력이 걱정되신다면 얘랑 같이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하이라이터 그대로 사용해줄 건데 얘가 하이라이터가 되게 자연스럽다 고급진 느낌의 광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의 자연스러운 광이면 저는 사실 데일리템으로 너무 추천하고 싶거든요 결광처럼 빛나요 눈 앞머리에도 자연스럽죠 자 이제 립인데요 다이소에서 또 토니몰이랑 손을 잡고 신상을 보여주는데요 패키지가 약간 10년 전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들죠 토니몰이가 워터프루프 아이템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픽싱 틴트 아시죠 그게 지금도 사실 워터프루프템으로 좀 아직도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아이템인데 요 본셉으로 다이소에서 위장에서 나왔습니다 본셉 슈퍼 픽싱 틴트 1호 오렌지 픽싱 2호 코랄 픽싱 3호 핑크 픽싱 컬러들 보시면 추억이 자꾸 새록새록 떠올라 제가 한번 테스트해봤거든요 물티슈로 아주 팍팍 지워갔어 근데 이거 보세요 삭색력이 미쳤어 아주 그냥 피부에 샥 스며들더라고요 이 픽싱 틴트는 워터프루프템으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이렇게 올리고 파우더 처리하고 또 올리고 이렇게 레이어링하고 올리면 오래 갈 것 같긴 한데요 컬러감이 좀 눈물이 나 요것도 같이 나왔어요 본셉 워터베일 틴트인데 요것도 4가지 컬러로 나왔거든요 1호 사이몬 워터 2호 핑크 워터 3호 로즈 워터 4호 레드 워터 얘도 물티슈로 제가 팍팍 지워봤는데 물틴트라서 그런지 피부에 스며들어서 착색력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요 두 가지 컬러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핑크 워터 컬러 발라볼게요 손목에 발랐을 때는 좀 라이트해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입술에 올라가니까 얘가 싹 스며들면서 되게 예쁘게 발려요 아무래도 착색이 되는 그런 워터 틴트라서 그런지 각질 부각이 있는데 이건 뭐 정리해주시면 되니까 입술에 올리니까 막 그렇게 글로우한 립은 아니네 스며드는 틴트네 그래서 지속력이 좋다고 하나봐요 레드 워터 얘를 이렇게 덧바르면 어우 예쁘다 고추장 레드가 아니에요 딱 캐리 레드 컬러 여름에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형광등 싹 켜지는 그런 립 조합인데 요게 또 워터프루프가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워터프루프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 휴지 한번 찍어볼게요 묻어나면 뭐 있네 어쩔 수 없는 건가? 근데 한번 묻어나고 나서 음 오우 처음엔 입술 각질이 묻어나온 것 같고 두 번째 찍어 발랐을 때는 많이 안 나와요 묻어남이 진짜 없어 이거 미쳤다 컵에도 묻나 보자 와 컵에도 안 묻어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컬러감은 아직 있어 아 이거 워터틴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럼페도 가지고 왔어요 베니 비키 플러 립글로즈거든요 핑크 컬러가 좀 들어가 있는 게 레벨 1 오팔펄이 좀 보이는 게 레벨2입니다 3는 품절이라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있어서 그리고 플럼핑 효과가 그렇게 강하고 막 아프지 않을 정도라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립글로즈 같아 보이나 펴바르면 예쁘게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와요 오늘 같은 착색 틴트 바르거나 좀 매트 틴트 바르고 위에 약간의 플럼핑 효과 주면서 이런 컬러감 넣어줄 때 예쁠 것 같아 근데 오늘 저는 그래도 플럼핑 효과를 봐야 되니까 레벨 2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이 약간 자글자글 들어가 있어 근데 레벨 2라서 그런지 레벨 1이랑 발림성이 좀 달라요 물풀같이 찐득거려요 이게 보통의 찐득함이 아니야 근데 컬러 너무 예쁘다 글로시함이 갑자기 추가됐는데 찐득이는 거 까방권 드리겠습니다 막상 입술에 올리니까 피부에 올렸을 때와는 다르게 끈적함이 그렇게 불편하게까지 안 느껴져요 플럼핑 효과가 레벨 2 제품인데 안 아프거든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사용감, 제형감, 맛 립 플럼퍼는 또 맛이 중요하거든요 입에 자꾸 들어가면 매우니까 근데 맛은 괜찮다 주름이 펴지듯이 탱글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엔 비포에프 또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다이소 모든 아이템들 통장 아껴! 편이 끝났는데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브랜드들과 질 좋은 갓성비 아이템 계속 내주는 거 저는 너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미우디 인생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은 이 재미4유에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말만은 재미4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